자, 이번에 할 게임은 The Last of Human Awakening 이라는 최후의 인간 깨어나다 라는 뜻인 것 같고요 깨어남 해외 인디 공포 게임이라고 합니다 일단 스토리는 당신은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모르는 오래된 병원에서 깨어났다 바깥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 라고 하네요 그럼 바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뉴 게임 분위기 괜찮아 뭘까요? 진짜 병원에서 깨어났나봐 오 잠깐만요 마우스가 이거 반대로 돼 있는데 옵션 오케이 아, 됐고요 일단 주인공이 어떤 방 안에서 침대에 누워있다가 일어났죠 쪽지 안 읽을게요 자, 열쇠 챙겼고요 레스트롬 키 휴식 방 키 맞나? 안 열립니다 안 열리... 네요? 여기 열쇠인가? 여기 열쇠인가? 아, 여기 연거네 헉, 뭐야 욕조에 해골 있는데? 해골이 지금 목욕하고 있어요 얼마나 많이 저기 떼를 불린게 아니고 피부를 불렸네 심각한데? 여기에 뭐 있나요? 뭐야, 사라짐 어, 나한테 열쇠 줬어 골든 키 고맙습니다 전 꼭 살아서 나가도록 할게요 고마워요 아, 문 열었고요 뭔 소리야 누구, 쾌변하는 소리 나는데? 여기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 거지? 하는 numa 어, 여기 열쇠 있다 오케이 친절한 게임이네 쪽지는 안 읽을게요 중요한 내용이 없다고 하니까 몸이 아프더라고 바닥에 피 있어 뭐야 여기 화장실 이네 계세요? 아무것도 없구요 이! 2 헐 놀란거 아니에요? 2 여기 레버 건들일 수 있... 2가 뭐지? 1, 5 이건 3 아닌가? 3? 1 어... 음... 2... 3일? 213? 일단 213인지 뭐... 모르는 뭔가 있네 그죠? 여기도 화장실이야 여기 없고 없고 2! 6! 이게 뭐지? 여기 6이랑 2가 있는데? 그러면은 로마 숫자로 아까 3이랑 2가 있는거고 저기는 어... 2랑 1 맞나? 1... 261 261 맞아 261 일단은... 아 여기 비밀번호 누르는거 있네 패스워드는 음... 어... 261? 261 6 2616 2616 2616 2616이네 2616 와우 지니어스 역시나 천재야 지니어스 여기도 시체 있어요 사람 죽어 있는데? 안 열리고요? 여기 가기 전에 다른 길 먼저 갔다 가자 여기 뭐하면 될까요? 아무것도 없네 일단 들어가서 채팅창 봤다구요? 아니 안봤습니다 정말로 여기 왠지 열릴거 같애 역시 내려가는 길이 하나 있네 여기 좀 있다가 가고 라디오 있다 라디오 안나오죠 여기 뭐하는 곳이었을까? 실험실? 뭐하는 데지 시체들이 왜 이렇게 많이 있지? 여기도 시체 있는데? 경찰 시체 있는데? 경찰도 다 죽어있어 오마이갓 들어가도 되겠지? 여기는... 어 아래 들어가는 길 있다 아래 열쇠있구요 어떻게 앉아서 챙기지? 앉는키 그딴거 없는데요? 안 앉아지는데? 나중에 챙기는건가? 손이 안닿아서... 뭐 도구가 필요한거 아닐까? 그치 일단 다른 데 먼저 갈게요 어 아닐거에요 C버튼? C도 안돼 아무것도 안돼요 앉는키 없어 왜? 뭔데? 뭐 있었나요? 소리만 난거지? 어 여기도 시체들이 있네 어 여기도 시체들이 있네 이게 뭘까? 여기도 앉는기.. 앉는 길 있는데? 앉는키 있나? 잠시만 앉는키 눌러볼게요 없어 앉는키 없어 앉는키 지나가야될거 같은데 앉아서 열쇠.. 열쇠를 또 챙겨야되는데? 기계 작동.. 해보자구요? 어 이거 돌아간다 오케이 뭔가 작동 됐구요 기계 콱 콱 콱 콱 어디랑 연관된거지? 뭐가 커진거 같은데? 일단 여기 아닌거 같고 어 여기다 맞네 열쇠 나왔다 와 이거 앉는거 없어서 이렇게 만들어놨네 어? 앉는게 아니었나봐 이제 아까 안열린대 거기 가야겠죠? 여기? 그렇지 앉는 키 자체가 원래 없는 게임이네 저거 작동시켜서 연기로 나오게 만드는건가 뭐야 코 고는 소리야 이거? 무슨 소리지? 뭐야 누구 잠잠 너무 어두운데요? 여기 문 안열려 뭐야 뭔 소리야 너무 꿀잠 자는데? 뭐야 헥 여기 좀비들 있어 뭐야 사람들이 좀비로 변했는데? 다행히 나 못봤나봐 여기 왠지 지나가야되는거 같은데 좀비들 있구요 뭔가 아이템이랄.. 오 열쇠? 오케이 커리돌키 복도 열쇠 얻었습니다 복도 열쇠 어디가 안전할까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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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쎄굴 복도 해왔 복도 해왔 복도 해왔 복도 해왔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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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즈베리 게임 끝난거 아니죠? 오 나이스 갓게임이었어 끝날줄 알았어요 너무 당황스러웠어 원래 이런 인디게임 하다보면 이런식으로 끝나는 게임들 엄청 많죠 화장실 화장실 여기 뭔가 얻을만한게 없구요 여기 뭔가 버튼이 있네? 안돌리네 오케이 주인공 어디까지 깊숙한 곳으로 내려갈려고 하는거에요? 여기서 나가야 되는데 여기도 피 엄청 많아 계세요? 6 어? 6 6 6 1 어? 어 1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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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7 7 8 8 8 9 9 9 10 10 10 10 10 10 10 쁘스... 플레... 어... 오케이 여기 히얼 뭔가 손에 올려야 되는 건가? 얘는 잔을 들고 있는데 나머지 애들은 잔을 들고 있지가 않아 그니까 어... 공평하게 이거 내가 가질 수 없네요 다 손에 안 들고 있게 만들고 싶었는데 이거 네 개를 찾아야 되는 건가? 오 여기 열쇠 있다 이붐 어... 뭐래요? 너무 높아서 뭐 잡을 수가 없는 건가? 그렇다면 일단 여기서 뭐 하는 건 아닌 것 같고 다른 데 갔다가 오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봐도 여긴 아니야 여기야 밝은 데가 정답이지 오케이 데드... 어헤드 맞나요? 데드 어헤드? 저기 뭐 적혀 있어 어 내려가고 싶지 않은데 일단 여기 먼저 둘러볼게요 어 컵 하나 있다 나이스 개꿀 한 개 챙김 데드 어헤드가 뭐지? 데드 어헤드 데드 어헤드 여기도 왠지 하나 나올 것 같은데 일단 누가 봐도 여기가 길은 아니야 뭐지 오케이 갈게요 갈게요 아... 또 좀비 소리 쉬... 어 못 봤다 완전 조용히 넘어갈게요 오케이 여기도 컵 하나 두 개 하나만 더 챙기면 되지 하나만 더 그리고 효자손 같은 것도 하나 있을 거예요 손이 안 닿는다고 했으니까 효자손 같은 거 하나 있습니다 얘가 패턴이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네 다시 돌아가려나? 걸린 거 아니지 헉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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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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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흠 흠 흠 흠 멈추지 말고 멀리 가라 제발 오케이 흠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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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하나 더 챙길 개꿀 여기도 문 있다 나갈 수 있나? 흠 흠 흠 흠 어 안 열려요 좋아요 흠 이제 나가야 되는데 좀비가 있는데 어떻게 하나 가지?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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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걸린 듯 흠 어 하나 둘 얼...쓰... 오케이 나이스 완전 무사히 나왔습니다. 좀비인척 성공 여기로 들어갈 수 있나? 이거 못 올라가네? 오케이 가보자 한번 자, 선물 말 잘 듣고 알았어? 너도 선물, 새해 복 많이 받고 오케이, 너도 선물, 건강하고 열쇠 주나요? 오, 나이스 열쇠 떨어짐 개꿀 아까 지하 열쇠인가 이거? 끝에 안 열렸던 그 문? 좀비 있는데 일단 여기는 못 들어가요 문이 잠겨있기 때문 안, 저기 길에 막혀있기 때문에 가보자 괜히 식겁했네 이런데 조심해야돼 시삭 이런, 어? 이런데 숨어있을 수 있단 말이야 텍스팅 다ule resultado 음 음 음 음 음 으어머 이제 나가나요? 주인공? 오 간지난다 엘리베이터 어 더 내려간다고? 올라가는거 아니야 이거? 어디까지 내려갈라고 한층 내려왔네 좀비있는거 아니겠지 아 또 지하야 쪽지들 엄청 많았는데 열쇠들을 챙겼습니다 열쇠들 좋아요 아 열쇠 꾸러미들을 챙겼는데 뭔가 에이 설마 여기 지나가라고 하는거 아니지? 어두운데? 여기겠지? 여기만 야 여기 너무 좀비 많을거 같은데 슥 화살표 으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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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 벌써 왜 저거 안챙겨지지? 순서대로 챙기는건가? 어 실례하겠습니다 준비여러분 저 열쇠만 찾고 나갈게요 꽤나 많으신데 괜찮아요 해치지 않아요 나쁜사람 아닙니다 여기도 한번 가만히 가만히 어 여기도 열쇠있다 오케이 나이스 올라가야지 와 준비 반TF 건물마다 열쇠있는데 저기잇는거 하나만 챙기면 끝인가 어 이거 챙겼었나? 끝?? 오케이. 하나 두울 셋 넷 오오케이 나왔어요 좋아요 마이 갓 세개가 다 좀비세상이야? 완전 사일런트 휠이네 안개도 끼고 내 여동생은 살아있는걸까? 그녀를 찾아야돼 comigo 오오오 왜 끝났어요? 여기까지야? 여기까지 제작된건가? 아, 파트2는 이제 좀 이따가 커밍순 한대요. 자,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좀비 세상이 된 게임이었네요. 좋아요.